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성군 예산군 지역구 강승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예산군민 여러분, 새로운 예산홍성시대를 열어갈 지방시대의 살림꾼 강승규 인사드립니다. 22대 총선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닌 국가의 운명, 홍성예산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은 청년불안, 저출생, 지방소멸의 복합위기, 백적간도 인구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초대 시민사의 수석으로서 지방시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알고 예산홍성의 통쾌한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원팀이 되어야 힘있고 빠르고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예산홍성을 변화시킬 종합청사진으로 4대 지방시대 성공공약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홍성예산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홍성은 홍주읍성을 복원하고 홍성천 살리기와 먹거리 특화시장을 통합 개발하겠습니다. 예산시장과 신삽교역, 예당홀을 연계 개발하고 덕산은 온천스포츠 휴양시설이 어울리는 복합 힐링타운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광천은 정육식당 거리 조성, 전통 발식품 개발, 광천 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과학영재구를 유치하는 등 미래인재교육특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소아응급센터와 종합병원 등 필수 의료체계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성은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해선과 경무선 KTX를 직접 연결하여 서울웅성 50분대 교통체계로 출퇴근, 통학도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통군 통학자를 대상으로 교통비의 70포를 지원하는 지방상생교통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서든 행복한 복지마을 조성입니다. 마을회의관과 경로당을 복지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간호, 간병, 원격진료 등 어르신 대상 보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중버스, 섬김택시, 장애인 콜택시, 파크골프장, 교통 및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독점 정치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충남의 중심인 홍성과 예산,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홍성 군민 여러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4대개혁 민생개혁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수의 폭주를 막는 거대 야당 심판선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빛폭탄을 선물하는 무책임한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예산 군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이번 선거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리는 선거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거짓과 선동의 정치를 끝장내야 합니다. 충전의 고장, 예산홍성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강승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일 제대로 해본 강승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